안녕하세요 하우스앤피플 수담 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철역을 걸어다닐 수 있는 역세권 빌라로 경기도 광주 3동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방 4개가 가능한 복층이고요. 매매 가격은 3억원입니다. 약 7년 된 준신축 빌라로 경강선 3동역까지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개 동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3층의 복층 빌라로 방 4개, 욕실 3개의 테라스가 있는 구조이고요. 전용면적은 약 16평이고 50평형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실이라서 바로 입주가 되는 곳입니다. 3동이란 곳은 전철역이 있고 성남 경계에 위치해 있는 위치적인 메리트가 가장 큰 곳이라서 준신축 매물이 귀한 편인데요. 분당 이메역, 판교역, 강남역까지의 수도권 생활권으로 무조건 빠르게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니까요. 편안하게 방문해 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편안하게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편안하게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편안하게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